아.. 어쩐지 좀 분간기 날라가는게 좀 이상하더라 생각을 했었어야 되는데 목저버 같은 것도 미리 좀 약간 그쪽 방향에 대기를 시켜놓고 좀 어눌해 잘 해체라 유래했던 용기가 좀 역전이 될 뻔했네 아.. 저그.. 진짜 쩍한 게 없었는데 이번에는 이긴다 진짜 쩍한 게 너무 좋네 이번에는.. 진짜 집중한다 진짜 집중한다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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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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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괜히 나갔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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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승리